네, 자, 오케이. 오늘 대화 A, B, A, B 사유 좋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점수 있나요? 제가 몰랐던 게 여기 나왔으니까 저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은 기어있는 게 쉬울 수도 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썼던 문장도 한번 복습하는 과정이 좀 있을 거예요. 저 복습 너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반복이 정말 핵심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우리 다이얼로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re you going to... 이렇게 돼 있고, 너 이탈리아 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 going to... 이 말투를 잘 보세요. Are you... 너는... 가니? 가니? 가고 있니? 너 가고 있니? 근데 여기서 말투가? 가? 가, 가니? Are you going to... 너 가고 있니? 어허? 투 이태리로? 오케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가 맞는 건지 이탈리아를 어떻게 쓰지? 잠깐만요. 올림픽 때 봤는데. 이탈... 리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는 우리가 이탈리라고 하죠. 이탈리아... 이... 이... 텔... 리? 오케이. 이... 텔... 리? 아, 이건가? 아아... 이거는 이제 아지랑이. 아, 아지랑이. 아지랑이. 아, 아지랑이. 아, 아지... 아... 아... 이탈리... 리. 휘영씨가 뭔가 약간 아트의 소질이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 중간중간에 약간 밀을... 나무를 한 그릇 심었어요.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자, 이탈리아는 하나라고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Italy? There you go. 이탈리아, 이태리 외래어로는 표기가 조금 다양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방금 전에 영어 표기는 뭐고 제가 쓴 건 뭐예요? 이탈리아? 일반적으로 영어로 English spelling은 이탈리가 맞고 이탈리아는 저는 그쪽 원 거기서 쓰는 말로 이탈리아라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표기는 무조건 이탈리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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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 그리고 형씨 왜 아이가 대문자 아이죠? 소문자가 아니라? 아! 나라 이름 앞에는 무조건 대문자를 써라.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항상 써주시고요. 발음할 때 이탈리라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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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자 그런데 우리가 T가 T라고 하는 스펠링이 I와 A. 즉 모음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빠르게 읽다 보면 리을에 비슷하게 사운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럴리. 이럴리. 어. 이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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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럴리. right? 한자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렇죠. 이 럴리. 이 럴리. 이 럴리. 자 한번 해볼게요. 이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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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탈리 해도 되고 이럴리 해도 되고 뭐가 틀리다 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둘 다 발음 괜찮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아래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투가 너 이탈리아 갈래? 이것도 아니고 너 이탈리아 갈 거야? 도 아니고 거의 팩트를 물어보듯이 이미 가는 거니? 너 이탈리 가? 가? 이런 식으로 말투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가. 가. 우리 보면 BING가 원래 형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죠? BING? 현재 진행형이죠. 그냥 진행형. 그냥 진행형. 그렇죠? 꼭 현재일 필요는 없으니까. 하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렇죠. 우리 많이 너무 익숙해서. 네. 진행형. 그렇죠. 한참 뭐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는 이탈리 가고? 가고 있는 중이. 가고 있는 중이니? 중이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탈리아 가고 있는 중이냐?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BING는 또 하나 다른 뜻. 바로 확정된 미래를 표현하게 됩니다. 확정된 미래.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거에 대해서 그냥 팩트를 전달할 때 말투가 나 뭐뭐 해. 나 뭐뭐 해. 이런 식으로 말투가 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B동사의 ING가 진행형을 나타내기도 하고 확정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죠.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말투를 치면 뭐뭐 하니? 너 내일 이렇게 보니? 너 좀 있다가 밥 먹을 거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그냥 팩트를 물어볼 때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친구가 어디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 이탈리 가? 이런 말투를 이제 쓰게 된 거고요. 오늘은 오히려 질문형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가 입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상대방한테 are you? 여기 B동사가 여기 있죠. 근데 질문형이니까 주어 앞으로 B동사가 빠져서 are you? ing? 이렇게 하면 말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걸 물어보듯이 너 뭐뭐 해? 이런 말투가 되겠습니다. are you 동사 ing? ing? 여기서는 뭐 해? 너 동사 해? 너 고 해? 고 해? very nice. 너 가니? 이런 느낌. 그럼 여러분 제가 그런 말투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바꿔주세요. 네. 오케이. 이 병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문장을 드리자면 너는 오니? 그 미팅에 이렇게 해볼게요. 너는 오니까지만 어떻게 해요? are you coming? are you coming? 자, 그 미팅으로 이러면 to the meeting. there you go. 합쳐서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there you go.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너의 부모님 내일 보니? 이미 정해졌어? 자, 이거 나눠볼게요. 너는 보니? 그러면 are you sing? 그렇죠. sing. are you sing? 오케이. 자, 너의 부모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are you singing your parents? 내일? tomorrow. 오케이. 자, 합쳐 볼게요. 너는 너의 부모님을 보니? 내일? 그러면 are you seeing your parents tomorrow? there you go. you just made it. 오케이. 자, 문장이... 늘 뒤에 뭐 to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경우도... 아, 여기서는 장소기 때문에 to를 쓴 거예요. 아, 저는 늘 이렇게 to가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be going to라고 하는 또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오케이.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be going to 구문이 아니라 그냥 간다의 go예요. 거기다 I and 지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는 거니까 여기 to를 안 쓴 거군요. 안 써요. 그렇죠. 여기서는 보니? 너의 parents를. 그렇죠. 누구에게 보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장소 때문에 to를 쓴 거예요. 어디로. 오케이. so,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너는 오니? 그 미팅으로. 오케이. are you seeing? 너는 보니? 너의 parents를 내일.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are you seeing your parents tomorrow? are you seeing your parents tomorrow? 그렇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투가 뭐 뭐 하니? 요런 말투라는 거. 자, 요거 한번 본문 읽을게요. are you going to Italy? are you going to Italy? 너 이태리 가니? 아니, 팩트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나 내일 떠나. 어, 여기서도 말투가 나 떠나. 팩트. 뭔가, 나 떠나. 응, 떠나. 그럼 여기도 이제 비동사에 동사 ing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very nice. 오케이, 똑같이 나와줘요. 그럼, yeah, I'm 떠나는 떠나는 떠나. I'm 떠나. 응, ing 붙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떠낭. 나 떠낭. 떠낭. 내일. 팩트야. 자, 떠나가 동사로 뭐예요? 음, 고 아니면 떠나? 사실 고로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리프트? 어? 그거는 과거형이고, 현재형? 현재형? 아, 너는, 너 과거니? 어허. 리프트? 그거는, 그거는 드는 거고요. 리프트? 어, no. FT가 아예 안 들어가고, 힌트는 우리 잎사귀랑 같은 단어예요. 어, 내가 잎사귀랑 알 것 같아요? Yeah, there you go. 이거예요? leave, leave, yeah, yeah. 전 틀렸다고 확신하고 썼던데. 아냐, 아냐, 아냐. 이게 현정이고요. 대신에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아까 희영씨가 위에 바꿔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띵, 그렇죠? 일을 없애고, 오케이? leaving, 한번 볼게요. Yeah, I'm leaving tomorrow. There you go. 이렇게 바꿔주면, 난 내일 떠날래. 이런 의지도 아니고, I'm going to leave. 오케이, 떠날 계획이야. 이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졌어. 그래서 I'm leaving, 나 떠나. 이런 말투가 되는 거죠. 오케이, so, leave라고 하는 거 떠나다. 현재형 조심하시고요. 자, 발음할 때도 조금 조심하도록 할게요. leave와, 이거 살다죠? 그렇죠, live. 네, 살아있는, 살다. 살다, 살다, 오케이. 자, 그러면 형씨 이거 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왠지 뭔가 두 개가 있으니까 모음 두 개가 있죠. 길게 발음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는 그냥 약간 leave. leave. 이건 뭐예요? 아, leave. 이렇게 된 거야? leave. 약간 leave. 어, leave. OK, 자, leave. 자, 이게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은요. 이거는 얼마나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입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그렇죠.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 모음이 두 개 있다는 것은 입 모양을 옆으로 좀 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leave. leave. OK,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입 모양을 그냥 안 벌리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해볼게요. leave. leave. OK, so, leave. 너무 성이 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성이 없어야 살다가 돼요. leave. OK, so, 여기서는 좀 오버를 해서 우리가 I'm leaving. 약간이라도 더 벌려주셔야 돼요. I'm leaving. I'm leaving. 자, 그리고 희영씨가 이미 써버렸습니다. leave가 현재형인데 와, 믿을 수 없어요. 과거 PP를 오히려 이거를 더 먼저 썼네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어떻게요? left, left. yes, leave가 현재형, left가 떠났다. 그리고 PP형, left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항상 동사를 여러분 공부하면 함께 딸려오는 과거형, PP형 같이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are you ing 하면 너 ing 하니? 라고 확정된 미래를 물어봤듯이 이번에는 대답으로 그렇죠? I am 대답할 때 I am ing 하게 되면 나는 ing 해 이런 식으로 대답 나 동사해 나 동사해 이런 식으로 한번 입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OK,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사 가 I am moving 파리로 이러면 to Paris OK, 자, 다시 한번 엮어서 해볼게요. 나, Paris로 이사 가 팩트야 I'm moving to Paris 파리스 그렇죠, I'm moving to Paris buying a car tomorrow there you go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팩트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moving to Paris I'm moving to Paris I'm buying a ca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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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파리의 호텔이라든가 비행기 티켓 이미 다 샀다라는 얘기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뭐 이미 어떤 돈을 걸어놨다 이미 가기로 다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면 읽어볼게요. 일단은 Yeah Yeah I'm leaving tomorrow I'm leaving tomorrow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 이거를 알아들었어야 돼요. 바로 소매치기들을 조심해라. 왜 이태리가 그런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유럽 유럽 쪽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보지 않아서 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하지? 나도 안 가봤어. 안 가봤어? 열대에서 아는 척해야 돼. 영화에서 봤어. 내가 소매치기 역할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Pick 포켓 뭔가 주머니를 집어갈 것 같아. 부우우우 오케이 주머니를 집어갈 것 같아. 집어갈 것 같아. 위에서 가 나가 와 맙소사 지금 너무 좋았어요. 지금 아 주머니를 집어갈 것 같다 오 감 잡았구나 하는 순간 그러기 위해서 4를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소매치기들한테 하는 말일 것 같은데 형 씨 만약에 이게 보이는 대로 해석이 안 되면 그게 왜 그런 가능성이 있죠? 약간 수거 그렇죠 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여기 이게 소매치기들일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조심해를 넣어볼게요. 오케이 조심해 비 케어풀 비 케어풀 비 케 아 괜히 케어풀이라 모르겠네 비 케어풀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비 케어풀 오케이 아 왓츠 아웃 어? 왓츠 아웃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 아웃 있다 아웃 있다 아웃 있다 왓츠다 와 저 소름 아니 왜냐면은 지금 비 케어풀 하면 아 요걸 또 다시 설명을 해줘야겠군 이러고 있었는데 정확한 걸 썼습니다 왓츠 아웃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이걸 써야만 뭔가를 조심해라까지 연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왓츠 아웃 for pick pockets there you go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왓츠 자체는 보는 건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 왓츠 요런 눈 요런 눈 왓츠 그렇죠 완전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주의하면서 보는 걸 왓츠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룩 있잖아요 룩 룩도 룰루루루루루루룩 약간 이렇게 좀 주의깊게 보는 느낌 아니었죠 맞아요 룩을 쓸 수도 있어요 에이 룩 아웃 이것도 조심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왓츠가 조금 더 조심하다는 느낌이 더욱더 강해요 오케이 소 지금 눈알인가요 네 오케이 왓츠 아웃 for pick pocket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pick pockets이 희영씨가 말한 것처럼 소매치기라는 뜻 맞습니다 우리가 픽이 이렇게 줍다 이렇게 찝다 라는 뜻이 있죠 거기다가 pocket이 뭐예요 우리 pocket 주머니 주머니 그렇죠 very nice so pick pocket 라는 걸 사람으로 불러요 그래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을 pick pocket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 이 단어를 접한다고 처음이에요 처음 저 그 교재에서 thief thief thief로 제가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훔치는 사람 아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 thie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요거만 탁 해서 훔쳐가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정말 강도질을 크게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소매치기 픽 포켓은 약간 귀여운 느낌인데 이 사람이 thief는 진짜 막 어허 띠리고 도망가라는 엄청 암튼 큰 사람이구나 소매치기가 막 자동차를 막 이렇게 훔쳐간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요거만 이렇게 썩 빼가는 사람 바로 진짜 소매만 치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소매만 탁 해가지고 싹 사라지니까 그렇죠 소매치기 pick pocket pocket 오케이 자 앞에 중요한 거 희경 씨가 알아냈던 watch out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을 조심스럽게 본다라는 느낌 주의 깊게 본다는 느낌 so watch out이 조심하다요 그런데 대부분 watch out 조심해까지는 알지만 무엇을 조심하라고 라고 하면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전시사 for 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watch out 하는데 for 명사 이렇게 쓰면 그 명사를 조심해라 그 명사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뭔가 목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는 pick pocket pick pocket 를 조심해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조심해 근데 뭘 조심하냐면 그 개를 조심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watch out for the dog the dog there you go watch out for the dog 그 개가 막 물지도 몰라 very nice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 그 자동차 조심해 이러면 watch out for the car for the car there you go so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 뒤에다가 the dog the car 해봤죠 한번 읽어볼게요 watch out for the dog watch out for the dog watch out for the car watch out for the car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watch out for pick pockets watch out for pick pockets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너무 중요합니다 명심할게 명심할게 나는 할 것이다 지켜낼 것이다 그것을 그것을 대디아를 어디서 들어본 것 맞죠 나는 지킬 것이다 대디아를 인 마음 마인드 마인드 저는 전혀 해석이 안 돼서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I'll keep that in mind 마인드 마인드 자체는 마음인데 그 안에다가 그거를 킵 하겠다 자 요거를 설명을 좀 하자면 킵 자체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지니고 있는 거 유지하고 있는 거 오케이 이것을 이용해서 킵 명사 인 마인드를 하게 되면요 명사를 지니고 있는데 인 마인드 마음에다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명사를 명사를 명심하다라는 뜻이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사 안에다가 sorry 명사 안에다가 it을 이렇게 넣게 돼서 거의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keep that it 아니면 that sorry it이나 that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keep it in mind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I'll keep that in mind I'll keep it in mind 이렇게 거의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요 앞에서 아시겠지만 I'll이라는 것은 I I will 줄임말이죠 so will이라고 하는 건 순간적 의지를 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케이 I'll keep that in mind 내가 그렇게 그걸 마음에 넣겠다 한마디로 명심하겠다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오케이 자 한번 영어로 여러분 같이 주세요 오케이 나 내일 떠나 팩트로 Yeah I'm leaving I'm going tomorrow I'm leaving tomorrow or going tomorrow 나쁘지는 않은데 I'm leaving 떠난다니까 I'm leaving tomorrow 내가 명심할게 마지막에 나왔던 I'll keep that in mind I'll keep that in mind 아예 문장을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또 칼 만나서 대화 나눠봐야죠 오케이 칼 칼 칼칼 아유 헤비 칼이네요 오늘은 너무 색깔이 좀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진짜 그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오늘 왠지 참 쉽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쉬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오오 희경 희경 Are you going to Italy? 어떻게 알았어 진짜 Yeah I'm leaving tomorrow 아 내가 또 이태리 많이 가봤잖아 왜 왜 왜 나 그림 나 그림 쪽이라서 이태리 자주 가봤는데 Watch out for pickpockets pickpockets? 어 조심해 너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내 연필이랑 붓이랑 다 여기다 꽂아놨으면 어 그렇지 내가 그 그런 거 봤어 그냥 나는 전혀 안 당하더라고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조심할게 I keep that in mind in mind 오케이 영심해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전체 대화 듣고 올 동안 나 이 안에 연필 넣어놨는데 좀 뺄게 좀 빼줄래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